아빠 뭐해? 뭐? 아 이거 수영이 가방인데 지퍼가 망가졌어 응 그래가지고 밑에가 벌어진다고 벌어지는 부분만 꼬매가지고 쓸 수 있게 하려고 응 사줘야 되는 건데 입학식 날 가방 갖고 싶다니까 제 가방 이거만 근데 실이 파란색이 없더라 이게 하늘색인데 이렇게 못보니까 파란색 같다 응 그리고 나 등산화도 수선을 해야 되는데 위창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찌질한가? 엄마가 찌질하네 엄마가 찌질하네 괜찮아 절약해야지 어? 절약해야지 아니 절약의 개념이 아니라 절약의 개념도 있는데 잘하긴 하늘색이 절약이랑 손을 넘었다 그렇대 왜 이상민 도 궁상민으로 떴는데 걔는 연어대가리 이런 거 쳐먹으면서 궁상민 됐잖아 엄마야 이거 넣으면 공상진 그래 공상건? 아 그러네 수리야 공주 방이 들어갔어 수리야 공주 방이 들어갔어 아니야 바늘이 또 작아? 으음 좀 굵은 걸로 하면 좋을텐데 이 지퍼를 고칠 수도 있을 거야 어? 고칠 수도 있을 거야 일단 쟤 뭐 새 거 갖고 싶다는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하고 싶다니까 당장 이거 어떻게든 땜질해서 좀 쓰다가 으음 한 달 정도? 응 쓰다가 사줘야지 사줘야지 네 맞죠 공주 뭐 하는지 궁금하냐 야 바늘이 하도 안 하다가 하니까 어 실력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? 가정선생님 아들인데 흐흫 근데 그게 뭐가 문젠데? 아니 이거 벌어진 거야 그치 응 그치 벌어지니까 이제 잠기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응 그러다가 이제 이게 힘에 지면 일로 잠궜는데 여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응 그전에 이제 잘 맞물려지는 데까지만 열 수 있게 잡아주는 거지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가지고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응 응 여기 잡아줘 고맙다 예습지법 예습지법 바늘 짧아 바늘 짧아 아 바늘 짧아 아 자 여기까지 할까? 응? 여기까지 묶어줄까?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것 같아? 응 이렇게 됐죠 응 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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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피곤해 일로 와봐 이렇게까지만 했어 그래 수영아 이렇게 색깔로 어떻게나 수영하지 않아? 응 괜찮아 응 알았어 우리 안 안 안 안 걸어주겠다 그래. 잘 가. 고마워, 아빠. 응. 저거 사올게. 컷? 응.